이거 너무 굽고 많으세요 그라질질 넣으실 때는 신나를 좀 많이 묽게 타가지고 차가운 척 덮아있을 때 같은 정도를 타고 덮어버리니까 거북만 할 줄 아시면 그것 좀 가능해요 저는 자신감이 knot이라고 생각하고 이 체계 수술도 있는 방법은 입안에 딱 한번 머리를 더 오면 저는 수술의 시간을 딱 넘어갈게 불법의 시간을 귀신다 감사합니다.